반갑습니다. 파이썬에서 텔레그램 활용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관련 여러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딩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장 첫 단계로서 모바일 텔레그램에서 봇을 생성한 뒤에 텔레폿 모듈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메시지를 받아보는 것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스마트폰에 있는 텔레그램 앱에서 봇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상으로 봇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팅에서 봇파더라는 봇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체크 표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밑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위에 뉴봇이라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뉴봇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맨 처음에 이 봇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저는 초보 봇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먼저 말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유저 네임을 또 적으라고 하네요. 이게 위에는 봇의 이름이고 이 봇의 유저 네임은 또 따로 입력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초보 봇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은 이 유저 네임은 특별하게 BOT라는 글자가 끝에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네요. 아 이건 초보 봇은 이미 누군가 쓰고 있어서 초보 봇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별로긴 하지만 이건 없겠죠. 자 지금 이렇게 초보 봇으로 일단 아이디를 생성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HTTP API API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캡쳐를 해서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API를 복사해서 써야 됩니다. 이 API를 가지고 이따가 코딩하는 데 쓸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저장을 해놓도록 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봇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각자 만드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업 이제 봇을 만들었는데 내 아이디 내 아이디의 숫자 아이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의 봇을 찾아줍니다. 유저 인포 봇이라는 봇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스타트를 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아이디가 비기너 코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 아이디를 이렇게 9370 33531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따가 코딩할 때 요 숫자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자멍자 텔레폿 모듈을 이용하기 위해서 텔레폿 모듈을 PIP 인스톨로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로컬 이 주소에다가 설치를 해줄 거고요. 당연히 임포트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텔레폿 모듈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딩을 몇 줄만 하면 끝인데요. 코딩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저장해야 된다고 했던 복사해 놓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들고 와줍니다. 가장 먼저 봇의 api 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토큰 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 문자열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 아이디를 복사해서 mc 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큰 은 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봇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mc는 이 사용자 여기서는 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봇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할 수 있게 이 mc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이제 봇이라는 변수를 만들건데 이 봇이라는 변수는 어떤 것이냐면 텔레폿 모듈에서 봇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봇의 정체성인 토큰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텔레폿 기능 텔레폿 모듈에서 봇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봇을 제어할 수 있는 객체를 봇이라는 BOT라는 변수에 저장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세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줄만 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봇에다가 어떤 명령을 할 것이냐 send 메시지 저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할 건데요. 이 괄호 안에 가장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가 됩니다. 그 누구에게는 mc에게 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저가 됩니다. 이 숫자 id를 향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내용은 어떤 메시지 뭐 테스트 라고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지금 이거 바로 실행이 안 되는데요. 이게 채팅이 아 채팅이 지금 발견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했었네요. 초보 봇을 만들어 놓고 말을 안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초보 봇을 쳐야 되나 봅니다. 초보 봇 이라고 치면 우리가 만들었던 봇의 형태가 나오고 이거 일단은 이렇게 말을 걸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실행하면 이제 테스트라는 말이 오네요. 먼저 말을 안 걸어가지고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이라고 하면 안녕이라고 메시지가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샌드 포토라는 기능을 써서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쓰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텔레포트 샌드 메시지 이거를 미리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보면은 됩니다. 이게 좀 느려서 보시면은 어 아 이거는 좀 별로 부적절한 예인 것 같고 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 이런 로컬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오픈해서 그것을 이렇게 넣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알비는 어 이 파일을 여는 형식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서 들고 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여는 것은 이렇게 앞에 먼저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로컬 주소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미로 관련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D드라이버의 템프 라는 폴더에다가 메이즈원 이라는 PNG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D드라이버의 템프에 메이즈1 PNG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서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샌드 메세지가 아니라 샌드 포토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사실 뭐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변수는 분리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이미지가 되고요. 이미지를 변수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제 미로가 그림 여기 저장되어 있던 그림이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텔레그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샌드 오디오나 뭐 샌드 도큐먼트 같은 다른 파일의 형태도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검색했던 것처럼 어 어떠한 예제 같은 것을 받아와서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피아이피 인스톨 텔레폿으로 어 텔레폼 모듈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텔레폼 모듈을 이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이니까요. 이 노트북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봇을 처음에 만들 때 나왔던 API 봇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API를 적어주고 MC라는 변수에다가 본인의 숫자 아이디 텔레그램 숫자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까 숫자 아이디는 유저 인포 봇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인포 봇이라는 봇을 추가하면 이렇게 숫자를 알려주게 되겠고요. 이제 이 토큰을 이용해서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텔레폿 모듈에 봇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bot 함수로 이제 이 안에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토큰을 집어넣어서 봇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봇 객체를 봇에 저장을 했고요.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봇 샌드 메세지를 해서 엠씨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문구를 이렇게 적었었죠. 샌드 다음에 메세지 할 때 이제 대문자가 됩니다. 포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봇에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메세지를 보내는 기능 근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엠씨에게 뭐라고 테스트라고 그래서 엠씨에게 테스트라고 봇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 예제는 그림을 이미지 형태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보세에게 샌드 포토 이 포토를 보내라 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이제 누구에게 보내냐 엠씨 까지는 똑같은데 어떤 걸 보냈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메세지일 때는 그냥 텍스트 문자열을 넣었습니다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open을 이런 로컬 주소 그리고 이제 rb라는 옵션 지금 rb가 어떤 옵션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rb옵션을 사용해서 요거를 아마 적어줘야 될 겁니다. open을 해서 그 이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원화표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우리가 원화표시 가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른 기능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다가 문자열 앞에다가 r을 써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r로 썼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슬러시로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그렇죠. r 없이 슬러시로 쓰면 그냥 테스트도 오고 그림도 이렇게 오게 되네요. 그래서 원화로 썼다면 앞에 r을 붙여줘야 되고 슬러시를 썼다면 r을 안 붙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텔레그램 에서 인식하는 메시지의 형태인데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이 bot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코딩 진행을 해볼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